자 진오빠 뭐야 이거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뒤질래? 왜 이렇게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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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정원 너 내가 오빠 찾는 거 뻔히 알면서 어쩜 나한테 연락을 한 번을 안 하니? 그게 사정이 있었어 사정? 무슨 사정? 아 나 몰래 오빠 꼬시라고 했던 사정? 야 싸가지 넌 뭔데 아까부터 촘촘하게 거슬리지? 오빠 뭐야 뭔데 말로 사람을 죽여? 한 번만 더 그 죄 많은 새치아를 놀려봐 네가 어떤 신을 건드렸는지 오늘 밤 알게 될 테니까 아니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? 정원아 교수님이 기억을 잃었어 뭐? 나가자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여센 피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.